은경 교계에 살아있는 제갈계명 어명수와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제가 방송한 지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더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 희망을 주시고 여기 찾아와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많이 주시고 저기 있는 아저씨 딱 두 번 밖에 박수 안 치고 여기 있는 아저씨만 다섯 번 치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아저씨 세 번 밖에 박수 안 쳤는데 다섯 번 친 것처럼 하고 저기 맨 뒤에 있는 아저씨 박수 치다 말다 치다 말다 주무시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다 보고 있어 지금 이렇게 박수를 많이 보내주셔서 45년 동안 제가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황과 격려를 바라면서 우리 남진 선생의 부류의 명작 임과 함께 임과 함께의 노래를 가곱 전해드린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진 선생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 노래를 했는데 지난 35년 동안 디노쇼 하시고 콘서트 하면 항상 엄영수를 사회자로 이렇게 써서 저는 참 그 이 시대에 가장 잘나가는 스타들과 공연을 하는 거 정말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향후 여러분들 이 서울에서 정말 이제 타향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의 향후들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기회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고요 자 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백년 살고서 봄이면 신나지요, 겨울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연대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건 쟁이로 폭밀딘 것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앙립을 쳐받았던 님과 함께면 나는 주어, 나는 주어 님과 함께면 네가 함께 같이 산다면 목소리로 조언 후에 우리 같은 집을 믿고 사랑하는 야물들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아차! 아이! 앙립! 새기는 폭밀딘이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앙립을 쳐받았던 님과 함께면 나는 주어, 나는 주어 님과 함께면 네가 함께 같이 산다면 목소리로 조언 후에 우리 같은 집을 믿고 사랑하는 야물들과 한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한 백년, 한 삼, 서백년 살이고 지고 감사합니다.